재호는 20일 한번 더 했죠? 오늘은 23호 하고 있죠? 집에가서 몇 호 한다? 아니죠. 23호를 해야죠. 오늘 23호 하고 있잖아. 그렇습니까? 23호 하세요. 22호는 했지? 책은? 23호 오늘 하세요. 아참 23호 오늘 해야 돼. 21호. 21호 무지하게 쉬웠죠? 네. 금방 끝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. fin 모여서 내는 소리? fin. fin 어떻게 썼더라? fin. i는 뭐 중에서? i, e, e, e 중에서? e 됐죠. a가 가지고 있는 내가의 소리?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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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거 한거만 얘기하면 E A 가 가지는 소리 B 나 A 됐습니까 요런것도 이제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BIG 뭐해서 내는 소리 BIG 오케이 쓰는 방법 그렇죠 BIG 그러면 이건 뭘까 그렇죠 비트는 별거겠냐 비트 그렇죠 그러면 이름 뭘까 비프 그렇죠 비프 그 다음에 이름 뭘까 비드 비드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더러운거 되겠다 비듬 되겠네 이러면 비듬이죠 비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LIP LIP 뭐해서 내는 소리 LIP LIP 오케이 쓰는법 LIP 그렇죠 그러면 이름 뭘까 LIP 그렇지 오 발음 좋았어 LIP 푸바람 잘했어요 그러면 음 음 음 이름 뭘까 비프 비프 이름 뭘까 비프 비프 그 다음에 이름 뭘까 킵 킵 오 뭐하세요 이름 뭘까 킵 킵 킵 알파벳 킵 킵 킵 킵 알파벳 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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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뭘까? R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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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gue League 따라해보세요 Rig Rig 그 다음에 이름 뭘까? TIG 이러면 C 오 잘하네 알파벳 모여서 내는 소리 D 그러면 이름 뭘까? P P 이건 O D D 아 이거 됐네 그러면 이거 해볼까? 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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